이번에는 우리 bj 늘 해랑님의 무대를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et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늘 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요 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제 노래 쓰리아웃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할 말 있음 해요 어디 한번 들었나 봐요 오늘도 우연일 거예요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이 상황이 억울한가요 이미 다 끝난 이 판결 소리 아웃 그댄 이제 봐봐 원하는 걸 모두 다 죽였다던 그댄 이제 어딨나요 너랑 하면 전부 다 걸겠다던 그댄 이제 어딨나요 아아 얼마나 더 들어야 해요 집중 안 되는 건 나뿐인가요 이미 다 끝난 이 판결 소리 아웃 그댄 이제 봐봐 원하는 걸 모두 다 죽였다던 그댄 이제 어딨나요 너랑 하면 전부 다 죽였어요 너랑 하면 전부 다 걸겠다던 그댄 이제 어딨나요 너랑 하면 전부 다 걸겠다던 그댄 이제 어딨나요 아아 얼마나 더 들어야 해요 집중 안 되는 건 나뿐인가요 이미 다 끝난 이 판결 이미 다 끝난 이 판결 소리 아웃 그댄 이제 봐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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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그래요 할 말 있으면 해요 어디 한번 돌어 나 봐요 어디 한번 들어 놔 봐요 이미 다 끝난 이 판결 소리 아웃 그댄 이제 봐봐 아아 소리 아웃 그댄 이제 봐봐 아아 아 소리 아웃 그댄 이제 봐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Out이라는 곡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잦은 스트리밍과 잦은 다운로드가 해랑이의 여름을 좀 더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실 거죠?